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강원도에서는 매일 하루 3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병상 가동률도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2,509명이 추가돼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050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30명, 횡성이 60명, 평창 62명, 영월 37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889명, 병상 가동률은 확보병상 131개 가운데 66개가 사용 중으로 50.4%입니다.